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시태니라 김성은이에요. 자 오늘 2020년 12월 17일 그 중앙선 선로가 좀 이제 크게 오늘 임팩트 있게 이설이 되는 날이에요. 특히 안동역이 기존에 있던 그 안동의 그 구도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거기서 그 송현동인가에 있는 그 버스터미널 바로 옆으로 이사를 하는 날이거든요. 이제 전철이 지원되는 그 새로운 역사로 이사하는 날인데 이제 이사를 하게 된 계기하고 그 관련 역사 이야기들을 오늘 준비를 해왔어요. 그 안동역이라 하면 이제 중앙선이 이제 주요 거점역 역들이 있어요. 주요 거점역들 일단은 청량류역은 서울쪽 시종창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봉역은 그 7호선 환승하고 그 KTX가 정차할 수 있는 역이라서 또 상봉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주 원주인데 이제 아직은 서원주역이 개통을 안 했어요. 그 그리고 이제 무실동으로 원주역이 이사를 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제천력 제천력이 이제 충청북도에서 제일 큰 역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안동, 영주역 영주역, 그 다음에 안동역 그 다음에 이제 영천역, 경주역. 경주역도 나중에 그 신경주역을 통하게 될 거예요. 하여간 뭐 그런 거점역들이 있는데 그 거점역 중 하나인 안동역이 안동역이 예전에는요. 그 디젤 세마을호가 딱 안동까지만 운행을 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안동까지를 못 가죠. 그 RTX 세마을 전철로 바뀌면서 영주까지만 갔었는데 오늘부터 배차가 바뀔 수 있어요. 한번 코레일통 열어볼까? 이따가 한번 let's call a.com 한번 들어가 볼게요. let's call a.com 들어가 보도록 하고 그래서 한번 오늘 그 관련 내용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서울 부산 종단처도 중앙선의 역사 안동역 이전 기념이고요.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. 자 중앙선 역사. 남쪽 시종착역은 현재는 경주역인데 신경주역으로 이제 통합될 예정이고요. 동해선하고 통합돼요. 동해선 경부고속선하고 통합역사 이전할 예정이고요. 근데 이 신경주역으로 옮기는 이유는요. 유네스코 권고사항이에요. 이제 알잖아 경주는 삽질만 해도 유물이 나올 수 있는 도시 자체가 국립공원인 도시잖아요. 경주 국립공원. 그래가지고 그 경주는요. 진짜 주요 간선 교통망들이 다시 외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. 그래서 신경주역도 그 경주에 좀 약간 남쪽에 있고요. 그 고속 경부고속도로 경주나 대목도 좀 남쪽에 있죠. 음 그래서 이 통합 역사로 운영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동해고속도로는 아예 동쪽 외곽으로 나갔죠. 포함산 쪽으로.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시종착역이 여객열차는 청량리 그리고 이제 중앙선 타이틀을 걸고 다니는 이제 수도권 광역전철은 용산역인데요. 음 그래서 현재 경희중앙선은 이제 경희선 경원선 중앙선을 통합 운영하고 있죠. 그래서 경부선에 이어서 서울구산 제2종단철도로 건설된 노선이에요. 근데 이제 요즘 이번에 그 중앙선이 이제 뭐냐 직선화 하는 이유는 이제 여객수송량을 좀 더 분담을 하기 위해서고 그전까지는 화물수송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 계획단계. 사실 네 일제강점기 때 그 시작이 됐고요.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경상도 동쪽에 있는 선이라는 이유로 경동선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대요. 그래서 영천에서 서악구간. 서악하면 예전에 그 신라 때 그 약간 서악산? 음 뭐냐 그 김보이가 김문희한테 꿈팔 때 서악에 올라가서 오줌 넣었다 뭐 그런 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서악 맞아요. 조선철도 주식회사가 이 구간에 선로를 만들어요. 그 다음에 음 그래서 경동선의 일부를 만들어놨다가 이제 일제가 1927년에 오 이 구간에 철도를 다 연결을 해보자. 그래서 경부선하고도 혹시 연결할 수 있나 해서 조사를 들어가요. 음 그래서 당시 계획했던 구간은 청량리, 양평, 여주, 장호원 그때는 이천하고 장호원이 별개였어요. 장호원, 충주, 단양, 중령, 예천, 안동, 의성, 군이, 대구 뭐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. 장호원이 그 감곡 옆동네죠. 음 그렇고 1935년 음 종관선의 계획이 확정이 돼요. 음 그래서 종합적인 그 관통을 하는 선 만들고 노선 이름을 이때 중앙선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계획 구간이 좀 바뀌어요. 청량리, 양평까지는 똑같은데 여주, 충주 대신 원주, 제천으로 바뀌어요. 원주, 제천. 그 다음에 단양은 똑같고 그 다음에 중령은 똑같은데 예천을 안가고 영주로에서 안동을 가게 돼요. 중간 경유지역이 예천에서 영주로 바뀌어요. 그리고 의성영천 대구도 아니고 영천이야 여기서부터는 어쨌든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중앙고속도로는 영주, 예천, 안동 이렇게 가죠. 그 다음에 이제 연결 공사를 해요. 그래서 남북에서 착공을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시작을 해요. 청량리에서 먼저 착공을 삽을 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천에서 삽을 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만들어 놓은 것도 쓰자 해가지고 경동선 일부 구간도 원래는 사처리 사처리라 하면요. 뭐 공장에서 공장 사이를 나르는 그런 열차를 운행을 할 수가 있었어. 근데 이거를 구교화로 바꿔요. 지금 우리나라 철도의 거의 대부분은 구교화에요. 일부 구간만 아마 구교화가 아닐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경경선이라고 이제 처음에 이름이 붙게 돼요. 이게 왜 그러냐면요. 그 일본에 일본어로 중앙선이라는 뜻의 철도가 하필이면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름이 중복된다 해서 경성하고 그 경주의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경경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. 그래서 그 경경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시작해서 그 이제 영천에서 경주 구간이 사처리라고 했잖아요. 사처리였다 보니까 표준괴가 아닌 협괴인 거야. 이 바퀴 넓이가. 표준괴가 이거다 싶으면 협괴는 좁고요. 옛날에 수인선이 협괴였다가 이번에 수인분당선 개통될 때 표준괴로 바뀐 거고요. 그 일본 본토의 철도는 협괴예요. 근데 이제 일본이 이상하게 또 우리나라에서 표준괴를 땄어요. 근데 그 이유는요.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표준괴를 쓴 이유가 철도를 통해서 대륙에 침략을 하기 위해서 표준괴를 쓴 거래요. 근데 러시아가 또 머리를 써가지고 사실 러시아는요. 적들이 철도를 통해서 자기네 나라를 자기네 나라를 침범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러시아는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네 영토의 철도를 광괴로 만들어 버려요. 그래서 그 지금도 그 철도들이요. 러시아 국경으로 들어갈 때는 그 이제 중간에 대기시간이 있어요. 차대를 바꿔야 돼요. 차대를 바꾸는 시간이 있어. 그렇다고 하고요. 그래서 이제 협괴에서 그 표준괴로 바꾸게 돼. 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그 경경선이 연장이 돼가지고 이제 1940년에 드디어 철도 중경터널이 소백산을 뚫려요. 음 그 중앙고속도로 중경터널이라고 좀 이제 구분을 해서 부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각각 개통을 하면서 이제 일본어로 추호 본선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 경경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래서 이제 1942년 4월 1일에 이 중앙선에 그 모든 구간이 다 개통이 돼요. 그런데 이제 이제 일본이 중국이랑 미국이랑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군수품을 위해서 철 공출할 목적으로 일부 철도를 폐선하고 뜯어버려요. 음 그만큼 철이 그 급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경북선의 경우 점촌 예천 안동 구간이 이때 뜯겨요. 그래서 그 점촌 쪽 점촌 쪽이 그 이제 선로가 좀 약간 이상하게 뜯겨. 그래서 이제 그 문경 상주 쪽으로 그 경북선이 있잖아요. 김천에서 영주까지 경북선이 있고 그 경북선하고 연동을 해 가지고 강릉까지 가는 선이 있잖아. 근데 이제 그 이제 그 경북선하고요. 이제 문경인가 상주 쪽에서 이제 선로를 또 따로 나눠 가지고 지금 중부내륙선을 또 만들고 있죠. 음 중부내륙선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부내륙선은 그 이천의 부발력에서 경강선하고 또 합률이에요. 음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이 과정에선 이제 청량력이 생긴 거고 1945년 그 노선의 이름이 이때 중앙선으로 다시 돌아와요. 광복안 이후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청량리 제천 구간에 전철화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. 근데 이게요. 1호선 수원에서 서울 구간보다 1년이 빠른 거야. 음 수도권 그 수도권 전철 계획에서 이제 1호선이 그 그 기존 경부선 경인선을 그 활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철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 중앙선이 더 빨리 된 거예요. 이게 왜 그러냐면요. 그 그 당시 강원도에서 뭐 시멘트 이런 거를 그 가져오는데 있어서 철도를 썼거든. 시멘트 공장이 그래서 그 중앙선 쪽에 시멘트 공장이 많아요. 그래서 간혹 진짜 철도 옆에다가 공장을 만드는 경우가 꽤 있어요. 이 화물열차를 나르기 위해서 화물열차가 운송비용이 싸요. 운송비용이 그 교통수단들 중에서 그 열차 화물이 제일 싼 편이어가지고 뭐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견인역에서 디젤보다 전기가 더 좋은 차를 이제 투입을 하려고 한 거야. 그래서 이 청량기에서 제천 구간이 먼저 전철화가 시작돼요. 이때 이제 전철을 하면서 충북선도 이때 전철화가 됐는지 모르겠어요. 충북선은 되게 복선이 빨리 됐거든요. 그 뭐냐 그 세종에서 세종에서 제천까지가 그 충북선이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태빅선 전철이고 영동선이 전철이에요. 어쨌든 이 구간은 다 전철이 됐어. 음 그리고 이제 1985년에는 단양역이 위치를 옮겨요. 옛날 단양역은 단성역으로 바뀌고 단양역을 이제 그 조금 그 북쪽으로 이전해서 개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충주 때문에 단성에 있었던 예전의 그 단양읍이 물에 잠겨 버려요. 충주 때문에 그래서 생긴게 그 지금의 단양읍은 신단양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그 남한강 상류쪽으로 올라갔어요. 단양팔경 쪽에 있지 않아요.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제천에서 단성까지 또 이제 전철이 됐죠. 전철이 됐고 그 1988년 이때는 새마을이 전철이 아닌 디젤이었어요. 그래서 새마을이 안동까지 영업을 시작을 했고요. 단선인데 영업을 했어. 그 다음에 이제 경주구간 그 선로 이설이 한 번은 있었어. 일부 이설을 해요. 그 경주 그 유적지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그 중앙선이 복선전철로 바뀌기 시작해요. 그래서 2005년에는 남양주에 덕소역까지가 이제 직선화 광역전철 복선화가 됐고요.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그 코레일 편성열차가 국철이라 해가지고 용산 용산역 옥수역 왕십리역 청양리역 그리고 이제 광운대역까지 가는 열차가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청양리에서 광운대로 올라가는 거 말고 이제 덕소로 가는 걸로 바뀌었어요. 이때 덕소 가는 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2007년 12월 27일 덕소역에서 팔당역까지가 연장이 되고 그리고 2008년 국수역까지로 또 연장이 돼요. 그 다음에 2009년 용문역까지 연장이 돼요.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이제 충북선의 누리로가 운행이 되기 시작했고요. 그 다음에 그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서 없어졌었던 새마을로가 다시 다시 편성되어 있대. 왜 새마을로가 수요가 없어졌던 게 그거지. 중앙선 그 광역전철 때문에. 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복선 전철이 늘어나기 시작해요. 제천에서 도담 도담의 시멘트 공장이 있거든요. 음 그래서 이 구간이 네 화물 수송 문제 때문에 그 단선으로는 용량이 안 돼서 그 조기 개통을 하게 됐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이때 직선화를 계속했고 양동에서 동화구간 그 서원주역 근처의 그 동화역이에요. 음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직선화를 해가지고 2012년에는요. 그 서원주까지가 직선화가 끝나요. 그래서 이때부터는요. 이제 무궁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다가 이제 서원주역부터 속도가 느려지는 약간 뭐 이제 그렇게 운행이 됐었죠.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막 그 청양기에서 부정까지 간다면 진짜 8시간에 근성 운행이었는데 지금도 청양기 부정 구간은 근성 운행 하기는 해요. 예전보다는 빨라졌지. 음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영주댐 구간이 직선화가 좀 먼저 돼요. 왜냐면 영주댐 때문에 기존 구간이 좀 물에 잠긴 구간이 있었어요. 그래서 다른데보다요. 복선 노반을 좀 먼저 깔았어요. 먼저 깔고 일단은 전철은 나중에 깔기로 하고 단선 비전철로 운행을 시작했어요. 음 자 그 다음 이제 KTX 운행 시대가 와요. 그 2014년에요 ITX 세마을이 투입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디젤 기반으로 했던 옛날 세마을이 이제 퇴역을 했어요. 세마을로가 퇴역을 하면서 ITX 세마을로 바뀌었고 이제 기존 전철이 영주까지만 돼 있어가지고 이제 ITX 세마을은 전철이거든. 그래서 그 영주까지만 다니게 된 거예요. 무궁화는 그래도 안동까지만 가는 편성이 있어요. 음 그 다음에 이제 이천 그 무궁화 같은 경우는요. 그 뭐냐 안동까지만 다니는 노선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청량기에서 부정까지 가는 노선은요. 그 청량기 영주구간은 전기 기관차로 다니고 영주에서 부정까지는 그 디젤 기관차로 다녀요. 지금은 그래요. 그래서 영주역에서 무궁화가 보통 정차 시간이 8분이에요. 기관차를 바꾸는 시간이 있어요. 그러고 그 다음에 2014년 그 경의선 공덕의 그 경의선 구간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좌역에서 용산역국 그 DMC에서 용산역까지가 지하화가 끝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의중앙선이 그 직결 운영이 되기 시작을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는 지평역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는요. 그 강릉선하고 동해선에 KTX가 편성이 돼요. 그 서원주 까지는 같이 쓰고 이제 만족역은 그 강릉선이 생겼죠. 아직까지는 중앙선이 만족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만족역을 안 가게 돼요. 무실동이 원조역으로 가지.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는 안동에서 영천까지는 단선전철을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그 복선으로 계획이 바뀌어요. 그래서 일단은 노반을 복선으로 깔고 복선노반 건설이라는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. 일단은 깔기를 복선으로 깔고 개통은 단선만 하는 거야. 그리고 사람들 그 수요를 봐서 나중에 확장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구간 구간별로 이제 새로운 선으로 점점 이설이 되기 시작을 해요. 그 새로운 선으로 다 이설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2020년 에는 이제 일단은 그 무릉에서 단촌 구간이 있어요. 안동보다 남쪽인데 그 의성 의성 그 의성에서 그 안동의 무릉역에서 의성의 단촌역까지를 이설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음 12월 14일에 그 이제 중령 구간이 이설이 끝났어요. 그 한 십여 킬로미터짜리 터널이 있대요.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12월 17일에는요. 그 영주에서 그 단촌까지가 전철로 다 이설이 되요. 그 특히 안동역이 이설을 가기 때문에 원래 그 동부동 5층 전탑이 있는 쪽이 그 옛날에 안동역이 있는 장소였는데 그 장소는 나도 가봤어요. 음 근데 이제 송현동의 버스터미널 옆으로 이제 안동역 시설이 옮기게 돼요. 이미 그 옛날 안동역이 있었던 그 북글씨 현판 그 퇴계의 시체를 썼다는 그 현판을 이미 옮겼고요. 그래서 이제 임천각하고 안동의 법흥사지 그 법흥사 이런 자리들을 그 이제 본격적으로 복원할 수 있게 됐어요. 근데 옛날에 안동역은 공간이 넓었어요. 그래서 그 디젤 그 이제 맨 앞에서 그냥 객차 객차들을 맨 앞에서 기관차만 따로 붙여서 끌고 오는 무공항원은 사실상 회차가 힘들게 됐어요. 음 새 안동역에서는 그 그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달 1월에는요 새로운 원주역이 생겨요. 무실동에 남원주역으로 서원주역으로 구분해서 서원주역 남원주역 이러려고 했는데 그냥 이 무실동에 있는 원주역을 원주역으로 그 이제 부르게 됐어요. 안동역처럼 이제 이전한다고 했고요. 이렇게 되면 이제 만족역은 무공화가 정차하지 않게 돼서 동화역은 폐역되고 그리고 이제 치악산 구간에 모든 역이 다 폐역이 돼요. 그리고 이제 그 원주역이 이전하게 되면요. 그 안동에서 청량리까지를 KTX 이음을 투입을 할 거예요. KTX 이음을 음 근데 이 이 약간 강원권 교통에서는 KTX 이음 이제 중년편성이 가능하다는데 수용할 수 있는 역이 청량역 상봉역 서원주역 아마 그 무실동원주역 그리고 진부역 영주역 안동역 밖에 없을 거예요. 강릉선 중에서는 진부역 밖에 없어. 그 이유가 진부역은 올림픽 스타디움이 있었거든. 대관령 쪽에 그렇구요. 자 이제 미래기획 그래서 2022년에는 모든 구간이 복선전찰이 다 끝날 거라고 해요. 옛날 경주역은 신경주역으로 통합이 되고 자 그러면 2020년 12월에 그 이제 오늘 오늘 안동역이 이전하게 되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게 물론 이제 다음 달에 그 뭐냐 치약상 구간이 이제 직선화가 끝나면 그때 이제 KTX 이음투입이 엄청난 이슈를 불러올 거예요. 음 그런데 일단은 안동역 이전이 되게 큰 의미를 가진 이유가요. 그 안동에 임천각이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가 있는 장소예요. 근데 신흥무관학교와 관련한 군자금이 부족해서 이 임천각을 매각을 해요. 이 임천각을 매각하고 나서 일제가 이 임천각의 임천각의 그 그 자리를 두동강을 내가지고 그 사이에 선로를 뚫어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내년에 부터는 이 임천각이라든지 안동의 법흥사라든지 이런 자리들이 복원이 시작될 거예요. 그 안동역 같은 경우는요. 이제 뭐 오장운천역이나 신해운대역이 구조가 같은데 안쪽 1선은 ktx 2음하고 누리로우를 취급할 수 있고 바깥쪽 2선은 무궁화음하고 누리로우를 취급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기존에 청량이 안동 무궁화가 청량이 영주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영주 안동 사이에 누리로우 셔틀을 태울 거고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중년 변성 가능할 수도 있는데 수요 차이가 있을 거야. 그래서 새로운 안동역이 네 이렇게 생겼어요. 진짜 양반의 고장이야. 역사에도 기화지국이 있어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ktx 2음이야. 그 ktx 3000을 제작했던 현대로템에서 만든 진짜 우리 기술로 만든 거예요. 근데 이제 ktx srt 는 영업속도가 최고 305km 까지 허용이 되는데 ktx 위면 최대 260 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경부선 경부고속선이랑 호남고속선은 못쓰고 다른 열차랑 선로로 공유하는 그 약간 중고속선에 이때 투입이 된다고요. 중앙선은 투입할 거고 경강선은 일단은 당분간은 ktx 3000이 다닐 거예요. 그 다음에 서해선 동해선 투입 유력하고 그 다음에 경춘선은요. 그 아마 춘천에서 속초까지 중고속선 아마 단선전철 로 건설할 거 같은데 거기 이후에 투입을 할 거 같고 어쨌든 각 지역별로 투입 가능성이 있어요. 자기네 지역이 발전하는 거니까. 그 다음에 이제 ktx 2음 그 ktx 가요 열 그 스무량이 한편성이고 오리지널은 ktx 산천은 그 기관차 포함해서 열량이 한편성이죠. 그 객실만 하면 여덟량이고 근데 ktx 2음은 객실 여섯량이 한편성이에요. 그래서 ktx 3천이랑 누리로 뭐 itx 새마을 이런 최근에 나온 열차들의 장점들을 ktx 2음이 다 잘 섞었어요. 운전 제어대는 일단 ktx ktx 랑 똑같구요. 그리고 누리로는요. 출입문이 일단 기본적으로 고상홈이에요. 근데 저상홈을 취급할 때 발판이 나와요. 계단처럼.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고 지금 여기서 보면 차대가 itx 새마을의 디자인인지 ktx 디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현재는 그래요. 약간 ktx itx 새마을 이런 쪽하고 그 겉모습이 좀 비슷비슷하면서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옆모습 옆에 문양들을 보면 이건 ktx 3000이거든 그래가지고 됐다고 해요. 자 그래서 ktx 2음이 이제 이렇게 투입이 될 건데요. 사실 내가 마음 같아서는 그 내가 마음 같아서는요. 지금 한번 타러 가보고 싶어요. 근데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마을하고 모공하는 일부 열차 문행이 중지가 됐고요. 그리고 이제 2.5단계가 상향이 되면서 열차 승차권은요. 창문 쪽 좌석만 판매를 해요. 그 지금 열차 내 창측 좌석만 발매한다고 여기 이렇게 나왔죠. 입석 발매 안되고요. 사회적 거리두기 자 그러면요 한번 찾아볼게요. 청량리 안동 안동 안동역은 12월 17일부터 신선역사로 이전했으니 열차 이용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. 송현동이네요. 자 일단 오늘은요 그 오늘은 이제 어 누리로 네요. 오 일단 누리로 있어. 아 누리로 하고 무궁화만 단이네 어 그렇고 환승까지 포함하면 없고요. 조회하기 조회하기 환승까지 해도 없네요. 자 그러면 영주 이걸로 변경해서 한번 조회를 해볼까 이러면 네 정선 아리랑열차가 있고 아이텍스 세마을이 있네요. 음 아이텍스 세마을은 일단은 그 아이텍스 세마을은 일단은 그 영주까지만 운행을 그대로 하는 것 같고요. 그 일단은 그 안동까지는 당분간은 누리로가 다녀요. 그 당분간은 당분간은 이제 누리로가 다닐 예정이고 그 누리로 아이텍스 세마을 뭐 아이텍스 세마을은 영주까지만 다니고 그 누리로는 안동까지 다니고 음 그런다고 하네요. 자 그리고 그 청량리에서 한번 그러면 부전 한번 조회해 볼게요. 아 인접역 한번 빼고 검색해 볼게요. 인접역을 하니까 아까 서울역에서 그 부전 가는게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서울역에서 부전 가는거는요. 일단 청량리를 안가고요. 그 서울역에서 부전 가는건 그거예요. 그 경부선을 타고 쭉 오다가 구포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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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전역 거쳐서 시내운대로 가는거예요. 시내운대역으로 가는 그 열차가 아이텍스 세마을이 있는거예요.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겠고요. 어쨌든 그래서 KTX2음이 저런 차인데 그 KTX2음이 시속 260km까지가 운행이 지원이 돼요. 그러다보니까 경부고속선하고 호남고속선은 시속 300km짜리 KTX3음이 다르는데 그 그 그 이제 고속전용선 말고 이제 일반열차가 같이 다닐 수 있는 선이 시속 260km 클라스로 나오거든요. 지금 중앙선이 그 덕수역에서 서원주역까지가 시속 260km이 가능해요. KTX는 그렇게 다닐 수 있어. 근데 KTX가 실제로 그렇게까지 빨리 운행을 안해요. 그 구간을.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 기존 KTX3음을 강릉역하고 동해역으로 대고는 있는데 그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 강릉역하고 동해역을 KTX2음으로 바꿀 가능성이 커요. 당분간은 일단은 KTX3음이 그 자리에는 계속 다닐건데 그 수요 이런걸 좀 계산을 해서 아마 다시 분배할 것 같아요. KTX2음은 여섯량이 한편성인데 역시 KTX3처럼 중년편성이 가능해요. 중년편성이라 하면 그 열차 두편성이 하나로 합체를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중년편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KTX3천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그 호남전라선이 익산역까지는 같이 다니다가 익산역에서 분리해서 가는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경부선 쪽 라인도요. 경부경전동해선 라인 그 동대구역까지 두편성이 같이 갔다가 이제 거기서 포항 창원 부산 이 세 방향으로 나뉘어서 가는 세 방향 중에 두 방향을 책임질 수 있는게 중년편성이거든요. KTX도 그래서 동대구역에서도 그게 가능해요. 근데 동대구역 같은 경우 경부선 같은 경우는요. 오리지널 KTX 20량짜리가 그냥 한 방향을 다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. 물론 호남전라선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긴 한데 그런 구간처럼 애초에 그 고속선 수요가 많았던 사람들은 그냥 KTX3천에 투입을 할 것 같고요. 일단은 강원도부터 KTX2음 투입인 것 같고 음 서해선 장항선도 KTX2음을 넣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일단은 서해선 동해선 확실시고 그 수인분당선하고 경강선 중부내륙선 이런데는 아마 상황 봐서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리고 이제 KTX2음의 특징은 저상홈 고상홈 둘 다 정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 누리로가 그 뭐냐 누리로가 고상홈의 기본 베이스를 두고 있지만 저상홈일 때도 누리로는 계단을 지원을 해줘요.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그 KTX2음 도 약간 누리로처럼 높고 낮은 데를 다 쓸 수 있는데 고상홈이 쓸 때는 아무래도 고상홈 승강장을 쓰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요. 그 GTX가 아마 고상홈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GTX차하고 좀 연동을 해 놓지 않았나 싶네요. 어쨌든 오늘 안동역을 이장하는 데는 그 독립운동가의 집을 복원한다는 목적도 있고 일단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괜찮다고 봐요. 나는 또 그런 비슷한 문제로 다른 복원 이런 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.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